오디션 그 배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약간 좀 뚱보 역할이거든요. 뭐 내가 뚱보 아니면 변태 아니면 뭐 오타쿠지 뭐. 싸라보기가 좀 기억이 나요. 땡이요. 혼자야 혼자서 혼자서. 방법도 너무 재밌어요. 연상우 감독님 아니세요? 아니 애기가 있어서. 지나간다 내 노래가 나오길래. 우와 아니 근데 감옥에 계시지 않아요? 아 진짜 민지야. 내일 남해 가. 지금 지나간다. 아 좋아. 갈 거야? 갈 거야? 갈 거야? 갈 거야? 엄청 강해진 환 skirt. 감사합니다.